자, 이 부분 붙여봅시다. 아, 왜? 무슨 소리야? 케이크 잡아주세요. 케이크 잡아두세요. 오늘, 오늘만큼은 야자 타임이죠? 우리 막내 생일이 생일 축하해요. 첫 번째 통화 시작! 야! 잠깐, 다 먹어요? 네. 뭐야? 끝났어요? 지금까지! 또 보여줬습니다 누가 보냐? 40여간 이거 뭐해? 이거 뭐예요? 제이콥이 뛰어서 오빠, 오빠, 오빠 정신 났어요 흔한 수학생활 오늘 야간타임이에요 네 이거를 가까이 점수는 비켜치기 비켜치기? 아유, 성목특이야, 공기. 뭐라고 해야 돼? 성목특이야, 공기. 정말 자기들 포테스트를 보는 거야. 또 한 번 한 번. 오케이, 빨리 해야 돼. 시. 해피 족쇄요. 해피 족쇄요. 사랑하는 자유여. 사랑하는 자유여. 소원. 소원의 말의 말. 자,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형들 너무 고마워요. 하나, 둘, 셋. 너무 행복하고 우리 더비 분들 너무 고맙고 진짜 많은 분들 축하하는 데 너무 고마워요. 우리 상현이 생일선물로 뭐 생일까? 저랑 형만 있으세요. 아, 진짜지? 아, 일상이야. 아, 일상이야. 아, 일상이야. 귀엽다. 네. 케이크 안 맞히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진짜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가까이 와서 상현이 읽어주세요, 가까이 와서.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Broadway are leader, don't drop the cake.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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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조심하세요 사랑해, 쌍현이 우리 최고 리더 생일 축하해 더보이자 해줘서 고마워 더보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해, 을 막내 막내? 너무 많은 을 해줘 지금 지금만 막내 됐어요 영어도 많이 읽어주세요 Happy Birthday, Best Boy 맞아요 뭐지? 이거 맨날 맞췄어요 맞아요, 이거 스파 하면 안 되지 나중에 나갑니다 근데 현지 어디 갔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더보이 분들한테 우리 더보이 분들 정말 많이 축하해주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또 편지도 많이 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한 생일이 된 거 같고 우리 더보이 분들이 이렇게 11월 4일을 제 생일을 정말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멤버들 오늘 연습하는, 같이 연습하는 날이 오늘 맞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파티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또 내일은 또 큐버스테이니까 네, 내일은 큐어닝이니까 네, 또 내일도 내일까지도 이거 또 스낵화해주면 좋겠어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 안 넣어줘 안 넣어줘 안 넣어줘 커팅식을 하면 안 되겠네 빨리 해요 왜냐면 내일 이거 써야 돼요 간척하고 내가 간척하면 되겠네 아, 그런가요 내일 아, 그러면은 지금 빠르게 걱정식 하나 할까요? 네, 좋아요 이거랑 제거 하나 줄여주세요 제구 형 붙잡아주세요 여러분, 큐과 칼을 제거 원신을 하자 네? 네? 큐과 칼을 뭣대기 합시다 왜요? 이렇게 쓰고 있던데 최근에 척키 봐서 그래, 척키 불안 불안해요 아니, 어제 영상, 어제 카톡방에 필터, 필터 주현이 형이 야, 창민아한테 척키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서 이거 떼니까 갑자기 케이크 가면 돼 어? 케이크, 테이크 가면 돼 아, 네, 네, 네 아, 주현이 먹고 싶어서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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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우리, 우리 주현이 몇 짤? 예, 저 예, 저 예 예 못했었어 발음, 발음, 발음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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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발음, 발음, 발음 와, 아니 이거 찍어줘야 할 때 어디 찍어줘요 아니, 너무... 와 자, 잘랐어요, 여러분 와, 이거 이거는 어... 내일 생일인 큐에게 예 아무튼 내일도 브이앱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왜 이렇게... 왜 애들이 칼을 들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칼을 들고 말을 해야 하나 응 아무튼 진짜 지금도 이렇게 댓글들이 뚜루룩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진짜 너무 축하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제 더보이즈는 이제 열심히 우리 더비분들께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어...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타투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타투도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 더비분들 항상 건강하고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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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더비! 사랑해요, 더비! 네, 고마워요! 내일은 안녕! 저의 퍼스트 내일 감사합니다 자 2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바이 바이 이 시간에 고마워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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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